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솔로서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서 빛받은 형제삼견들 저는 지금 당면의 시간입니다 여기 국경에 놓고 다니고 성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믿어서 저희의 모습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원주 원장의 오랜 세월 지경을 만날 때 하다가 모심을 두고 있었던 하루만큼 세상을 통하다가 욕력을 가지고 반격을 쌓아주고 연결을 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지금 콩멸의 시간이기 때문에 황원주 원장님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140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무엇을 했을까요 고급의 말씀을 통해서 미기고 고함을 통해 경청했었습니다 특히 위대한 성교를 배기신 교회의 세월 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강원주 원장님 세월고 여러분들 세월고 누가 세웠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꼬든 영광을 하나님과 너배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설문을 받아가신 것입니다 명력하여 설문을 받아 우리 성교사들이 기억하셨습니다 혼자 할 수는 없고 사람 인자가 여러분 또 말 잘 하시는 것들 남은 자가 서로서로 한답해서 하나님을 하고 싶은 것들은 일을 해놓은 분들은 살짝 다툼되어 있을 것이고 더욱 깨닫습니다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같이 행복한지 행복한지 저도 요번에 나를 갖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30분대 50분대 70분대 70분대 참없이 살았습니다 얘네들이 참업이죠 나이를 데려가 못하면서 조금씩 백사질로 왔습니다 그래서 날 요번에 들게 갚아서 날이 갚아서 갚아서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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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너무 젖하지만 이렇게 영국이 다 늦어았 나 늦어져 그래서 그게 욕먹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그래서 석괴라는 것은 나를 주행 예수를 하나 다 내가 미랄이 돼야 되고 또 섬을 낳으려 나 섬을 나를 안 낳으려 해서 예수 옳으려 나 택시 만지 늘고 끝까지 예수 나를 갖고 서 가는 이런 석괴 오대 경치 존 하면서 즉 산 동면 다녀미야!